연말을 앞두고 대기업의 임원 인사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인사에선 3, 40대 젊은 인재를 적극 등용해 세대교체를 꾀하는 모습인데요. 관련 소식 김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장단 인사에 이어 임원 인사에서도 파격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9일 발표한 임원 인사에서 30대 임원발탁과 40대 부사장 배출 등 미래 경영진 후보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겁니다. 실제 이날 임원 승진 바이영을 받은 198명 가운데 30대 상무가 4명, 40대 부사장이 10명에 달했습니다. 30대 임원은 옛 소비자 가정 부문과 IT 모바일 부문이 통합된 세트 부문, 그리고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에서 각각 2명씩 선임했습니다. 가장 젊은 상무 승진자는 박성범 DS 부문 시스템 LSI 사업부 상무로 1984년생입니다. 만 37세에 임원이 된 겁니다. 40대 부사장 가운데는 1976년생으로 만 45세인 김찬우 삼성 리서치 스피치 프로세스 랩장이 최연소 기록을 남겼습니다. 재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사장단과 임원 인사에서 젊은 리더를 과감하게 내세우며 세대교체의 속도를 낸 것으로 봤습니다. 글로벌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나이와 영공을 떠난 성과주의 인사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란 겁니다. 삼성전자보다 앞서 정기 인사를 발표한 다른 대기업도 세대교체의 방점을 찍은 모습입니다. 지난달 구강모 회장 취임 후 최대 규모로 임원 인사를 단행한 LG그룹은 132명의 신임 상무를 발탁하면서 젊은 인재를 대거 내세웠습니다. 특히 40대의 젊은 임원이 82명으로 전체 승진자 중 62%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LG그룹의 전체 임원 가운데 1970년대생의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41%에서 올해 말 52%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133명의 신규 임원을 발표한 SK그룹의 경우 첨단 소재와 그린, 바이오, 디지털 분야 등 4대 핵심 사업에서 젊은 인재를 대거 포진시켜 성장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주요 계열사인 SK하이닉스의 경우 1975년생으로 만 46세인 노종원 부사장을 사장단에 포함시켜 눈길을 끌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글로벌 기업 경영 환경이 온상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기존의 생존 방식으로서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체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세대의 교체가 두드러진 이번 인사가 하나의 신호탄, 변화의 몸부림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대기업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여성과 외국인 임원을 확대하는 기조도 유지했습니다. 이데일리TV 김종우입니다.